6.25 전쟁 때 미국에 밀반출된 최초의 근대화폐 호조태환권의 인쇄원판이 곧 한국에 돌아옵니다. 한미공조수사로 문화재를 환수한 첫 사례입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1900년대 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집회 호조태환권을 찍어내는 인쇄원판입니다. 호조태환권이란 구화폐를 신화폐로 바꾸는 과정에서 발행한 일종의 교환표입니다. 그러나 화폐개혁 실패로 실제 유통되지는 않았습니다. 인쇄원판은 남아있는 자료가 거의 없어 역사적, 학술적으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 원판은 6.25 전쟁 당시 참전미군이 밀반출했다가 2010년 미국의 한 경매에서 제미교포 윤모 씨가 낙찰받았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로부터 원판이 밀반출된 불법문화재라는 통보를 받고 원판을 회수했습니다. 또 원판을 낙찰받은 윤 씨와 경매를 날선한 갤러리 대표를 작물 취득과 유통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금번 환수는 국내 문화재 환수사상 최초로 국제수사공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성공적인 공조체제의 성과입니다. 문화재청은 오는 9월 3일 대검찰청에서 이 원판을 넘겨받습니다. 50년 넘게 해외를 떠돌다 고국으로 돌아오는 호조태환권 원판. 검찰은 이번 환수를 계기로 밀반출된 국내 문화재를 되찾기 위한 국제수사공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혜민입니다.